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트위디아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한영은 박군이 부침 머리를 떼어주는 다정한 모습을 공개하더니 박군이 차려준 식탁을 사진으로 담으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한영은 라고 덧붙여 박군의 요리 실력을 짐작해 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해 신혼의 단꿈을 맛보고 있는 한영에겐 더없이 행복한 시간. 그러나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군이 누나 모시고 사네. 밥까지 해서 바치냐? 어린 신랑을 가정부로 들였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돈 버느라 힘든데 마누라 밥상까지 차리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한영이 정말 생각이 없구나. 앞으로도 쭉 박군만 부려먹을 것 같아서 꼴보기 싫음. 집도 못 구해 마누라한테 얹혀 살더니 밥도 바꾸니 다 하는겨?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깐. 두 사람의 결혼을 아직까지 반기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 하지만 박군은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완전히 뒤엎을 팔 불출 행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군과 한영을 이어준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 촬영 현장에서 그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MC 박은혜 정가은 김승현은 새 신랑 박군에게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며 언제부터 만났냐? 촬영하는 중간에도 감정이 있었냐? 등 질문 폭격을 했고 박군은 당황해하면서도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열애 시작 기류부터 열애 과정을 전부 담아왔던 MC 박은혜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했더라? 프로그램 이용해서 연애하고 그럴 거예요? 라고 장난스럽게 질문했고 이에 박군은 수줍어하며 밝히는가는 제게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첫 MC도 해서 선배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듣던 김승현은 박군은 나한테 배운 거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도 하고 사랑도 쟁취하고 저도 일하며 사내 커플이 돼 아내를 맞이한 것 아니냐? 기가 막히게 속였다. 라면 어슬애를 떨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만들어준 것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음식이 있냐는 김승현의 질문에 박군은 예전에 방송에서 엄마가 해주신 강된장과 호박잎 쌈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해줬다. 진짜 맛있었다. 제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 밀키트로 만들자고 했었다. 라고 덧붙여 MC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팔불출원의 자랑에 신인한 박군은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한영이 남편 박군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차린 진수성찬이 담겼습니다. 튀김과 가슴반찬까지 먹음직스럽게 담긴 음식과 함께 후식과일까지 챙겨주는 센스를 보여줬는데요. 담윰새까지 정갈에 더욱 맛깔라 보였습니다. 박군은 글말미 해시태그로 새벽밥상 감사합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죠. 이를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봐 박군만 한영 밥상 차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새벽 4시 30분에 저 정도 밥상 차려낼 정도면 몇 시부터 준비한 건지 말 안 해도 알죠? 칭찬해요 한영씨. 한영도 신경 많이 쓰는구만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저거 한번 저렇게 차려주고 사진 한방 찰칵 그거 누가 못해? 박군이 한영 이미지 챙겨줬구만. 한영이 밥상도 차려준다잖아요. 왜 이렇게들 말이 많아요. 잘 살게 좀 내버려둬요. 새벽에 들어온 남편 위에 밥상 차려놓고 기다린 한영? 비록 한 번뿐이었대도 이쁘잖아. 마음이 안 그래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만 좀 뭐라 하고 당신들 삶을 사세요. 한편 두 사람의 결혼식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의 사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중 신혼집도 없는데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올렸다는 등 갑작스러운 결혼의 혼전임신은 아니냐는 등 의혹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그 중 사치의 근거로 결혼식 장소를 꼽았는데요. 분명 소소하게 가족과 친지들만 모여 치르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렇게 추후 공개된 장소가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웨딩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들어갈 만큼 호화로운 예식 장소입니다. 장소가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결혼식을 올렸던 현빈과 손예진 커플의 결혼식 비용으로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대관녀, 식장 내 꽃장식, 경호 비용, 식대 등 1억 3천만 원가량이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장 대관비만 4천만 원으로 식장 내 꽃장식에는 2,500만 원 정도가 들고 결혼식 안팎을 통제하는 경호 비용은 최소 천만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식대는 메뉴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인당 28만 원 정도. 이렇게 톱스타 현빈, 손예진의 결혼 비용은 하객 200명 기준으로 식대만 총 5,600만 원. 대관녀와 꽃장식, 경호 비용 등을 합쳐 총 비용은 1억 3천만 원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빈이랑 손예진이야. 두 사람 다 국내외적으로 톱스타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들었지만 방송에서 주구장창 능력 안 된다 떠들어댔던 박곤 한영이 하기엔 많이 거하지 않은가? 이 비용의 절반만 든다 해도 수천만 원. 결코 박곤과 한영의 결혼식이 소소하게 치러지지만은 않았을 듯. 물론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대규모로 화려하게 치르고 싶었겠지. 호텔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 박곤 한영 소박하고 알뜰한 척하면서 할 건도 다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할 건 다 하고자 하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척 쇼맨십처럼 보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작게 소박하게 한다면서 호텔 예식. 뭔가 앞뒤 말이 안 맞아. 어우 차라리 신혼집을 빨리 구하겠다. 없는 척, 알뜰한 척, 소박한 척. 박곤은 되겠지만 한영은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모습에 누누이 상황이 좋지 않다.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왔던 박곤이 사치 부리는 아내 때문에 허리가 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갈 만큼 미리부터 잡혀진 스케줄 행사를 강행해야 했던 박곤. 그렇게 버는 돈이 족족 한영에게 들어갈 것이라는 다소 앞서가는 추측들이 일부 팬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곤 한영의 결혼식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호텔식이긴 했지만 박곤이 택한 식장은 소규모 올이었고 예상 하객수 역시 몇십 명대 절친들만 초대했기에 이는 이들이 방송활동으로 번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치를 부렸다고 오해할 만큼의 초호와 결혼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솔직히 두 사람이 연예인이고 호텔인데 이 정도 분위기는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빠르게 진행된 결혼 발표에 혼전임신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지만 주변 지인들도 손사래를 쳤을 만큼 혼전임신은 명백해 아니라는 것 박곤이 2세를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영 나이도 있고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남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박곤의 측근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결혼인 만큼 2세를 원한다. 혼전임신은 아니지만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 큰 성인 남녀가 만나 불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하겠다는데 혼전임신이 무슨 문제일까요? 그것도 어린 나이도 아니고 여자 나이 43에 임신을 했다면 더 많이 축하해주면 되는 것을 말이죠. 또 하나 집값이 너무 올라 결혼식 당일까지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당분간 한영이 살고 있는 집에 얹혀 사는 게 무슨 욕먹을 일도 아니고 돈도 아끼고 두 사람이 원하는 집을 얻기까지 시간을 좀 벌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은지 결혼까지 한마당에 어느 집에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들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기원하는 박군 공식 팬클럽의 사라환 일톤 선물 받은 사랑을 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겠다는 박군 부부의 의사에 따라 사라환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나누는 선행 부부가 되게 참 장안 박군 한영 부부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